이곳에 오오비 히로, 토세, 하코다테 이런 게 쓰여있는 게 난 신기하다 진짜 호카이도에 왔다라는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저기 노보리 배틀 가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요, 람버풀은 그냥 할인과정식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예 내일 가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시간 아무 때나 탈 수 있어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있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언제예요? 네 네 그리고 내일 오픈에 오오비 히로 가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만 년이네, 저 5,100원 하는데 진짜 왕복을 끊기 다했다 이야기하길 잘했다, 그리고 이런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친절하게요, 호카이, 깜짝 놀랐어요 네 하코에서 나고리 데스바 이거는 그냥 진짜 고니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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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했어? 오늘 갈 때 내일 올 때 어 일단 이거는 네가 챙겨주고 이거는 내가 챙겨주면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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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러면 그 장 한꺼번에 이렇게 넣으라고 어 오 그러니까 표를 두 장 한꺼번에 넣어야 돼 응 어 한국말 날려나 하하하하 엄청나놔데 완전히 그 일본 사람 특유의 그 발음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응 할 줄 알아? 아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아닌데? 가방 여기다가 저 앞에 한번 보고 올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엄청 짧다 깔끔하다 근데 이거 처음 타고 오나? 아 이런 것 같아 있구나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 여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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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깔인 것 같아 이거 여기 좀 더 또 기차 가면은 우동이지 우동 사서 먹는다 우동, 소바 우동 도시락이랑 우동이랑 파는대 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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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서 먹는 거야 사서 먹는 거야 아 와 이건 도시락 도시락 이쁘라하고 파쿠스시가 있네 파쿠스시가 있는 거 이게 에키벤이라고 일본은 기차 탈 때 각 영마다 도시락 에키벤이라고 매우 호카이도는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서도 써서 먹는 거야 저기 먹고 있거든 이게 또 명물이야 아 여기가 가게소바 가게소바 1개 가게소바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거 같은데 가게소바 1개 가게소 가게소 와 치고 먹는게 설명되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가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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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차 왔다 열차 왔다 가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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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서서 먹는거야 아직 시간 있어 진행 가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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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AP에다가 놔두면 아 아니다 이 판다 가게소 와 여기 말고 저쪽에 한 대쪽 여기는 지정성 여기라는 쪽이라 여기라는 쪽으로 요리를 잡고 있네요 여기란 여기라는 곳은 여기라는 곳이 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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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으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여 으 으 네 내리신데요 아 내리신다고? 아 진짜? 친구 앉으세요 그래서 양보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이거 계속 여기 등에 걸쳐 어쩌지 좀 불편하더라 저 차 넓다 여기 엄청 넓네 그냥 나무 나무 좋네 나도 이건 처음 타니까 자 일본 여행 어떻습니까? 열차 여행 재밌습니다 풍경이 옆에 그냥 눈만 눈이 확 내려와 있어가지고 아까 오다 보니까는 차보다 눈이 이만큼 있어 오 진짜 그런 거 보러 아는데 확실히 딱 보였어 눈 쌓인 게 차보다 높았다고 진짜? 응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가방 들어주려고 하니까 가방 들어주세요 야 깜짝 놀랐어 가방 들어주는 서포터스 그랬어 미안해서 입도 못하지 딱 봐도 내가 힘이 더 센데 하하하하 서포터스 분들이 계셔 와 대단하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